난 어쩐지 맘에 안 들어. 왜? 갑자기 우리 사이에 뛰어든 거 맘에 안 들고 이상해. 아침에 목욕탕 가자고 찾아온 것도 비정상인 거잖아. 그리고 너 아침에 거기 가느라 지금 시간 쪽에서 아르바이트 하잖아. 그것도 한 시간이나 더. 자기처럼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는 처지인지 어쩐지도 모르면서. 난 정말 맘에 안 들어. 이런 말 듣기 싫을 정도로 걔가 맘에 드는 거야? 아니야. 그게 아니라 나는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게 싫어. 나는 네가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. 내가 신부가 될 건 아니잖아.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? 신부가 될 사람은 너잖아. 나 아니잖아. 내가 정말 왜 그래야 하는데? 은하야, 나는... 나 학교 가야 돼. 나중에 보자.